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236번째 메제리움입니다. 메제리움은 이렇게 빨간 베리가 인상적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게 유독합니다. 이게 빨간 베리고요. 항명은 다푼 메제리움이고 야구인은 껍질입니다. 통명은 다파네, 서푸지 플렉스, 서푸지 로라, 서푸지 올리브, 와일드 페퍼 이러고 한글은 번역이 없어서 그냥 메제리움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꽃도 예쁘죠? 유라시아 원탄의 관목입니다. 북미 동부에서도 자생을 하고요. 줄기는 아까 약으로 쓴다고 그랬죠? 거칠고 가죽같은 회색 껍질이 있고 잎은 어긋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피칸형이죠. 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미색이나 자주색 그리고 백색도 있습니다. 보통 3월경에 계하고요. 열매가 빨갛게 익는데 가장 유독한 부분입니다. 효능은 카토르시스, 인여제, 구토제, 현료초진제, 각성제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는 하지나 구토제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고 껍질을 피부 문제나 호흡기, 호화, 소화기, 질환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랜트 전체가 유독해서 의사 감독하에서만 쓰셔야 되고요. 특히 아까 그 열매, 짝죠? 그런데 서너 개만 먹어도 시사량이라고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가지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도 나오지만 정원에 키우고 있죠? 꽃이 예뻐가지고 열매도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쁘다고 그게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에요. 도구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새는 면역력이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베리를 먹고 씨는 배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파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새는 괜찮은데 열매를 먹은 새를 잡아먹으면 인간한테는 중복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독하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도 의사 감독하에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재배하시는 분도 꽃만 즐기고 벨이나 다른 쪽은 손대지 마세요. 이거 잘못 손대면은 뭐죠? 물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88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게 정원에 있다. 뭐 집을 새로 샀는데 정원에 있다 그러면은 특히 아이들한테 잘 아르켜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베리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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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